김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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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근데 잠깐만요 약간 감성도 나가지고 버디들 이거 알죠? 그 일콧잘 배경 배경화면 공유해드려요 나는 저랑 다리 보면 조금 울렁거려 그러니까 물 껴있고 물과 함께 다리가 있고 저런 건물들이 있는 걸 보면 약간 울렁거려 왜냐면 난 여기 있는데 저기도 저기가 있잖아 아 난 여기에 있는데 저긴 또 저기가 있는 거잖아 아 저 곳에 또 뭔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는 아니 그냥 건물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어 한번 알려봐 연예인같이 돼요 어머 언니 너 너무 귀여워 너 뭐 뿌렸어? 나 한때만 뿌리고 별로 안 뿌렸네 약간 풀 언니 아 이건 여기잖아 그래 여기 풀 덤이잖아요 언니 여기 이렇게 풀이 많은데 왜 저한테서 풀랩새를 찾으시냐 너무 마실래? 언니 있니? 지갑이 지금 전 있어요 있어? 네 돈 좀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너 뭐 마실래? 너 뭐 마실래? 너 마실래? 난 마시고 싶어 아 아이 예뻐 진한 게 꼭 너 같아 너 이거 뭔지 알아? 알지 당연히 알죠 진하고 달콤한 게 아니었어요? 맞아 진하고 달콤한 게 꼭꼭 너 같아 이렇게 해야지 이거 진하고 달콤한 게 꼭 너 같아 진짜 야 먹어 시원하고 상큼한 게 꼭 나 같아 아야 없어 그 장난하니? 장난하니 지금? 예쁘면 다야? 너 왜 나 그렇게 찾아봐? 언니가 아까 우리를 너무 보고싶어 해서 내가 아까 애정이 폭발해가지고요 애들한테 반통에다가 집착했는데 세유나는 이상한 사진이나 보내고 예린언니는 어제 먹은 사진 보내고 어제 먹은 음식 사진이나 보내고 황은빛 자기 사진 보내고 저 언니 어제부터 한강탈을 위해 이러고 있어 맞아 은아는 지금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는데 쇼 나 걱정해주는 걸 위장한 안 가겠다 하는 돌려서 안 가겠다 언니 추워요 감기 걸려요 돌려서 거절하는 거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맞아 맞아 내 전문 그래가지고 혼자라도 가겠다고 보내놓고 문자 봤는데 애들이 진짜 언니 가려고요? 끝까지 같이 와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애들이 또 가니까 우리들도 다 가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추워서 추워서? 그리고 정말 지금 일어나서 예린언니는 화분이 엎어져서 다 각자의 이유가 있고 그랬던 거죠 뭐야 뭐야 장미정원 이런 거 같은데 근데 장미가 다 쪘어 장미? 너넨 졌어 무지의 민모에 치고 말았지 어디서 배우는지 너네 한 주먹커리도 아니냐구 언니 저한테 풀냄새 나는 거 맞았나 봐 왜? 뷰티풀 팬분이 말해준 거예요 맞아 너는 뷰티풀 나스완 왜? 장미가 아니라 대산미 이즈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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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추우니까 슬슬 슬슬 정리를 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즈완 이즈완 안녕 또바이요